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본인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방적인데요 개방적입니까? 나는 개방적이다 를 영어로 I'm so progressive I'm so progressive I'm so progressive 무슨 말이에요? I'm very forward thinking 그냥 아주 짐취적으로 생각을 한다 잘했어요 I'm very progressive I'm very progressive I'm very progressive I'm very progressive 본인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좀 보수적이다 I'm conservative I'm conservative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같이 I'm conservative 나는 보수적이다 끝 좀 상당하고 오실래요? 지금 보니까 귀에 귀고리를 했는데 구멍을 뚫은 것 같아요 귀를 두개요 두개 아팠 아팠겠어요 나는 귀를 뚫었어 이 말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는 귀를 뚫었어 그냥 막을래요? 아니요 뚫린 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 나는 귀를 뚫었어 영어로 내 귀는 공기가 통한다 자 진취적인 양반 앞으로 나오셔서 저 여자는 귀를 뚫었어 저 여자의 귀에는 구멍이 두개다 본인은 귓구멍 두개 아팠니까? 모든 사람은 귀에 구멍이 두개가 있습니다 It could be a medical problem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의학적으로 귀에 구멍이 난 사람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귀고리를 달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갖다 뚫었다 본인은 안 뚫었죠? 네 뚫을 거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귀를 뚫을 거야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드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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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Blood! Blood! Yeah! 드릴! That's it! Stand back! 야 드릴을 가지고 귀를 뚫으면은 이야... 기가 막혔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자는 귀를 뚫을 거예요 음... She'll have... She'll have two... Sorry Sorry 저 여자는 두 개의 소리를 가졌다 네 나는 귀를 뚫을 겁니다 I'm going to pierce my ears I'm going to pierce my ears 네 여기서요 피어스 하는 말이요 P-I-E-R-C-E 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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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말은 저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관통해서 구멍을 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귀에다가 구멍을 낼 겁니다 하는 얘기죠 I'm going to pierce my ears I'm going to pierce my ears I'm going to pierce my ears 한 번 더 I'm going to pierce my 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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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합니다 I'm going to pierce my ears I'm going to pierce my ears I'm going to pierce my ears